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영상이 아니고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요. 촬영을 한 이유는 드디어 제 구독자 수가 5천명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워후 제가 1월 말 2월 초부터 시작했었는데 한 100일 정도 지났죠. 이제 100일 정도 지났는데 5천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구독을 불러주셔서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5천명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5천명의 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첫번째로 블랙스즈 스피커입니다. 제가 2만 3천원 정도 주고 샀던건데 밖에 나가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소리가 나오나 확인을 한번 해보고서 바로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 비닐도 있고요. 이 안에 정말 깔끔한 모양으로 스피커가 있죠. 이게 첫번째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께 드릴 거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 두 개가 뭔지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품이에요. 상품인데 꺼내놓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쪽지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두번째꺼 선물을 봐야겠죠. 두번째 선물은 문상 1만원이군요. 문상 1만원인데 제가 총 다섯 분께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핀번호라서 제가 여기다 직접 적어서 보여줄 수는 없고 제 휴대폰에 핀번호가 있는데 당첨되신 분들께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넣고요. 세번째꺼 보도록 하죠. 짜잔 샤오미 보조배터리 1만짜리입니다. 요즘 나오는 거라서 되게 얇고 가벼워요. 그리고서 용량도 많고요. 제가 색깔을 네이비 하나 그리고 실버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배송이 안되는 거야. 아 이게 언제까지 기다릴까 기다릴까 하다가 언젠간 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쪽지로 이것도 역시 써놨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개를 샀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총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접어볼까요. 자 그리고 저기 보이시나요? EV하고 EV 진화 형태 8마리 총 9마리인 거죠. EV 세트인데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개봉기를 통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크기는 좀 작은데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높아요. 되게 높고 잘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9마리 한 세트죠. 이 한 세트를 한 분께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뭐 4마리 5마리 보내드릴까 아니면은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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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 했는데 사실 이 EV 세트는 다 모여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제가 한 분께 통 크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분은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보내드리는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소소한하나마 구독자 5천명 기념해서 이벤트를 열어봤습니다. 음 다시 한 번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5천명의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1만 명 2만 명 이벤트는 제가 많이 열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소통도 하고 싶고요. 또 이렇게 또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이벤트는 자주자주 열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 번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오늘 이벤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 댓글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구독 좋아요 답글 이렇게 세 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도래 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